IBK 기업은행은 올 1분기 순이익이 5,129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16.7% 증가했다고 공시했습니다. 특히 상환 불이행에 대비해 미리 정립하는 대손 비용의 총자산 대비 비율이 0.59%로 낮아져 최근 10년 동안 가장 낮았습니다. 중소기업 대출 잔액도 지난해 말보다 3조 8천억 원 2.7% 증가해 중소기업 금융시장 점유율 22.6%로 1위 자리를 유지했습니다. 기업은행 측은 중소기업 지원과 체계적 리스크 관리를 통한 대손 비용 감축으로 내실 있는 성장을 이룰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 기업은행 측은 중소기업 지원과 체계적 리스크 관리를 유지했습니다.